에린 상단 기념품 상자 시즌 두카트 개당 50만원 상자를 깔 시 희박한 확률로 이런 9천만원짜리 사이브 엑스트라 미니어처가 뜬다 희박한 확률로 난 분명 희박하다고 했다 이렇게 못사면은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아 매주 그냥 두카트 소비 어떻게 해 님들? 주머니 역시 주머니 밖에 없나? 켈랑구 앞에 도박상자 그 말로만 듣던거 어디에 한 맛좀 볼까? 켈랑한구 아 죄송 죄송 잘못 왔네 까봤어야 알았네 이것도 자 볼까 맛좀 보겠습니다 맛좀 보자 주간 한정 시즌 한정 와 별게 다 있네요 야 1개에 50만원이야? 야 진짜 비싸긴 비싸다 가볍게 한 5개 정도만 까볼까? 맛좀 보자 일단 한번 에린 상단 기념품 상자 하나 둘 핫! 뭐 같은거야? 뭐 같은거야? 뭐 같은거야? 뭐 같은거야? 뭐 다 있어? 비행범선 엑스트라 미니어처 아 이거거든 1120만원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거든 이게 이게 마비노기지 이게 아 이게 뜨네 이게 게임이지 하나만 더 뜨면은? 하나 둘 셋 와 진짜 쓰레이가 하나 둘 셋 와 어떻게 2단계 뜨지? 50만 두 카트 떠가지고 어떻게 이게 뜨지? 와 야 여러분 까지 마세요 까지 마세요 와 나 진짜 나는 진짜 운 좋았다는데 이틀 하자 끝내자 끝내자 야아